이거만 마무리하자. 이길거야? 이거 하고 있을거야? 깊을 땡겼으면 이것도 한번 해줘야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한번 실행도 해줘야겠지? 로컬에서 실행도 해줘야겠지? 실행도 해줘야겠지? 실행도 해줘야겠지? 안된게 뭐냐면 이전에 유틸에서 302로 이동하는 거를 만들어놓고 안썼어. 이렇게 이동을 써야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자 보여줄게. 아예 못가지.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됐을때는 이렇게 가잖아. 이해되니?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이거야. 이게 요거일 때는 이렇게 실행된다. 검색 로봇이 얘를 보면은 여기서 포기해버려. 더이상 없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302로 움직이면은 그걸로 갔을때 검색 로봇도 그냥 바로 이동해버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되니? 이걸로?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만 놓고 적용 안했네? 만들어야돼. 이렇게. 이거.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